여야의 정치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게임 예측의 달인 두 분 모셨어요.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많이 추우시죠? 아니요, 저는 워낙 추운 데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원래 고양이. 그리고 요즘에는 옷이 좋아져서 옛날에 비해서. 안에 뭐 네일을 입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핫팩을 개발한 분에게 정말 진짜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핫팩 손에 들고 다니세요? 네, 손일병. 아니, 제가 보통 많이 추우시죠? 그러면. 아, 춥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안 춥습니다? 이러시니까. 아, 춥긴 추워요. 추워요. 춥죠? 남양주 쪽도 좀 춥지 않아요? 저 사는 데는 서울보다는 3, 4도 더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춥죠. 도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나올 때 춥다가 서울로 오면서 조금 나아지는 그런 환경입니다. 완전 산골에 집을 지으신 거예요, 최수석님? 뭐 심심산골은 아닌데 낮은 야산에. 아, 그러시구나. 아주 제대로 요즘 그냥 겨울에 정수를 느끼고 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마음만은 따뜻하게 오늘 뉴스게임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들을 정리하는 다섯 개의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답을 들으시고 OX판 들어주시면서 라디오, 꺼내주세요. 라디오로 들으시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입으로도 OX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청자들, 특히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요. 제 질문에 같이 OX를 한번 표시해 주세요. 함께 좀 풀어보죠. 자, 준비되셨죠? 출발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 징역 5년 선고받았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번째 법원 판결이 내려진 셈인데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사법 리스크, 앞으로 있을 총선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아니다. 들어주십시오. O, X. 김용호 의원 O, 최수석 X. 2번 문제.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 다니는데 총선 치르겠냐 하면서 사실상의 이재명 사퇴론을 언급하는가 하면 본인의 신당 창당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까지 나설까요? 맞다, 아니다 들어주십시오. X. 저는 세모. 최재성 X, 김용호, 세모. 3번 문제.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어제 혁신위원회가 지도부와 친윤 의원들을 향해서 험지 출마, 불출마를 요구하는 혁신안을 공식 의결했습니다. 지도부 책임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계속해서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O, X 들어주세요. X. O. 최수석 O, 김용호 의원 X 드셨어요. 4번. 한동훈 장관의 총선 역할론도 의견이 갈리는 주제입니다. 우선 출마 지역구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부쩍 힘이 실리고 있는 게 강남 갑 출마설인데. 한동훈 장관, 정말로 강남에 출마할까요? O, X 드십시오. X. O. 최수석 O, 김용호 의원 X. 국회에서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준비할 거냐, 병리평으로 회귀할 거냐 선거제 개편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표까지 병리평으로의 회귀를 시사하면서 당내 이견이 팽팽한데요. 내년 총선 선거제도 결국 병리평으로 회귀할 것이다, 아니다 들어주십시오. O, X. O, X. 김용호 O, 최재성 X. O, X. 아니, 보통 두 분이 비슷하게 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꽤 많이 엇갈렸어요. 뭐, 날이 추워지면서 생각의 차이가 커졌습니다. 저도 차별화 전략입니다. 아니, 오늘은 똑같은 게 한 개도 없네요. 똑같은 게 한 개도 없네요. 이건 처음인 것 같은데. 자, 다섯 문제의 퀴즈풀이를 다 해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애청자들의 관심이 더 높았던 주제 위주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3번 문제부터 갑니다. 어제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당대표가 드라마 한 편 찍었어요. 정말 반전의 반전 드라마를 찍고 갔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인요한 위원장이 아침에 저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기 안 죽었습니다. 아, 기 안 죽으셨어요? 전혀. 기 좀 죽으신 줄 알았는데, 최근에? 무슨 기가 죽어요? 나중에 죽을 때 기가 죽을 거예요. 아, 나 안 죽었다? 아, 천만에. 나 안 죽었다? 안 죽었어요. 네, 살아있어요. 아, 계속 기 안 죽었다. 아니, 회의를 하러 가는 중인데 기 안 죽었다. 왜 기가 안 죽었고, 동력 떨어진 거 아닙니까? 안 떨어졌다. 나의 혁신안을 받을 수밖에 끔, 받지 않을 수 없는 알파를 만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알파가 뭔지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 저는 도저히 이게 뭐지? 조기 해체설 얘기하는 건가? 그게 알파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오전 회의장에 가서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들으시죠.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하라. 나는 선출직 안 나갈 테니 공관위원장으로 날 추천해서 혁신안을 마무리하게 해달라. 이런 선언을 한 겁니다. 3시간 뒤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답합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야, 3시간 만에 조기 앞에 한 한마디를 더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인유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 수석님, 김기현 대표의 발언 어떻게 해석하세요? 전 뭐 인유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됐을 때 귀하 1호가 귀가 1호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김영웅 의원님하고 같이 했던 방송에서도 귀가 1호죠. 긴손으로 돌아가는 그림? 그렇습니다. 혁신위의 실패? 성공하기가 어려웠죠. 너무 난사를 했어요. 혁신위가. 그래서 김기현 대표 쪽으로는 소위 말해서 희생, 헌신 이런 걸 강요하고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용산에서는 또 전략공천 없다, 경선 의무화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용산에도 별로 내키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고 또 당에도 접수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그런 거 하라고 혁신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혁신위 과제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강서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혁신위가 뜬 거 아니에요? 강서보궐선거로 얻은 교훈이 그게 혁신의 내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약은 약사에게, 의사는 의사, 진료는 의사에게. 그래서 정치는 국힘에게, 행정은 용산에. 이거를 당정분리, 당 중심으로 선거를 돌파하겠다는 그런 게 혁신안의 내용이 돼야 되는데 좌충우돌했어요. 혁신의 핵심을 짚지 못하고 다른 쪽을 난사해버리다 보니 그렇습니다. 인심은 인심대로 잃고 동력은 떨어지고 그랬다는 말씀. 여기까지 일단 해석 듣고 김영우 의원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의 이 발언은 이 발언은 공관위원장 못 드립니다. 집에 가십시오. 이 발언으로 읽히셨어요. 그렇죠. 말인즉슨. 그런데 이게 축구 게임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혁신의 전반전은 실패했습니다. 제가 볼 때. 남은 거는 후반전인데 이 후반전에 어떻게 선수 교체를 적절히 해가지고 이길 것인가 혁신을 성공시킬 것인가 이 과제가 남았죠. 일단 혁신위원회의 방향은 맞았었습니다. 방향은. 영남 다선 중진위원들 홈지 출마, 불출마 그다음에 또 징계 취소 이런 거는 맞았는데 역시 구체적인 디테일의 문제가 좀 있었다. 기술적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테크닉. 그다음에 이제 민심은 사실 굉장히 따갑습니다. 지금 강서구청장 지군한 다음에 혁신위원회 만들면서 인유한 혁신위원장에게 전권을 줬다. 전권을 드렸다. 삼고초료했다. 이렇게 삼고초료한 다음에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제대로 받아들인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당 최고위원들에서부터 지금 시작은 됐습니다. 그 젊은 최고위원들. 김병민, 장해찬 이분들이 김기현 대표한테 지금 약간 들이받는 모양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김병민 의원도 수도권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함을 느낄 거예요. 본인이 다니면서. 이렇게 혁신을 하면 수도권 선거 안 된다. 이게 무슨 혁신을 하자고 하는 거냐.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조만간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원외 당협위원장. 총선 준비하는 원외분들이 지금 뭉치고 계세요? 저는 당협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특히 수도권, 서울. 그래서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 지지율도 그렇고 대통령 또 지지율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총선을 칠 수는 없다라는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당 지도부가 더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김영우 의원은 X를 드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께서도 본인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그런데 외부에서 거취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적절한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지 않을까요? X를 드신 이유는 원회의 위원장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최고위원 중에도 절대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린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민심이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가시화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최수수 정리입니다. 김영웅 의원님 단독 출연입니다. 국민의힘 얘기니까 좀 들으세요. 바깥에서 보시기에는 김기현 대표 직을 유지할 것 같다. 오드셨네요. 네. 그 김기현 대표 아시다시피 거의 용산에서 만들다시피 한 대표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혁신위가 실패하고 이랬다는 것은 그 과정에 묘한 것이 포착이 되죠. 어떤 과정이요? 장재원 범죄 출마 이런 거 거부하고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 사실은 저는 거부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저항 이런 게 좀 포착이 됐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그래서 대표자리도 위험하고 용산에서 자신을 오히려 칠라 그런다. 비대위 체제로 바꾸면서 대표직도 내려오고 내 지역구도 잃고 폼지 플러스 알파 혹은 불출마 플러스 알파 이런 것을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당을 딱 장악하는데 윤핵관 장재원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당대표 김기현 여기가 사실 대통령하고 뭔가 좀 충돌이 일어난다 그럴까요? 생각의 충돌 이런 것들이 이제 읽혀져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의 선택은 본인이 험지 출마 내지는 이런 걸 하면서 대표직은 유지하는 그래서 상황이 좀 새로운 상황으로 가게 된 계기가 혁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이제 마음 굳게 먹고 이 자리 지킬 것이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왜 갑자기 공관위원장 자리를 나한테 달라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제가 혁신 마무리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냥 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갑자기 이제 혁신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거죠.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갑자기 뭐 정노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거하고 비슷한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잠깐 정노한이 왜 나온 거죠? 인요한 정노한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 지사제잖아요. 지사제. 지사제. 그래서 저건 진짜 던질 수도 없고 그냥 진짜 갑자기 그냥 던진 거죠. 진짜 수제비 던지듯이 던지고 그냥 약간 뜬금없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뜬금없는 거죠. 김 의원님도 그렇게 보셔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공관위원장 셀프 추천인데 흔한 일은 아닙니다. 흔한 일은 아니죠. 저 처음 듣는 일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혁신은 성공시켜야 된다. 이거를 왜 당 지도부는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걸 위해서는 나라도 공관위원장 시켜달라. 그러면서 이제 원희룡 한동훈 두 장관 뭐 선대위원장 얘기도 좀 나오고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이건 제가 질문을 했어요.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꽤나 높다 이랬나요? 그러면서 한동훈 원희룡 장관 얘기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되게 좋다. 한동훈 장관한테는 내가 문자도 보낸 적이 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공관위원장 시켜달라 했던 거는 공관위원장 시켜달라고 했던 것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제가 정치 사상 처음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본인은 아무튼 혁신을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는 저는 강하다고 보고요. 그냥 단순하게 혁신위원회를 해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4일까지 시간도 목박은 거 보면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카드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공관위원장 말고 다른 카드가 하나 더 있을 거다? 혼자 지금 움직일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구랑 같이 움직입니까? 저는 여러 당 지도부 다른 멤버들하고 움직일 수도 있고 용산의 마음도 실려 있다고 보세요? 용산은 어쨌거나 저는 개혁은 성공해야 내년 총선에 이긴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법들을 강구할 텐데 그렇다고 직접 관여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번에 용산의 인사가 혁신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고 해설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에 대한 해설인데 5번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민주당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 선거제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연동형을 유지하면서 위성정당만 막는 법을 만드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원칙이냐 현실이냐 신리냐 명분이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영우 의원은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돌아갈 거다 이러셨죠? 돌아갈 거다 하셨고 최재성 수석은 못 돌아갈 거다 연동형 유지할 거다 그러셨어요. 해석 최수석부터 주십시오. 우선 돌아가고 여당하고도 상당 정도 미래대표제 과거 회기의 얘기가 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내에서 총선 앞두고 굉장히 큰 범주의 이견이 발생을 했어요. 의원 75명. 그래서 이거는 반명 비명 이렇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더라. 75명 안에 철험회 의원들도 꽤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친명 의원들. 그래서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됐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과거 회기를 바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두는 상황이 아니라면 또 뭐 밀어붙이고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쉽지 않은. 밀어붙였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은 국민의힘하고 당에서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있는데 국민의힘하고 합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스운 모양새가 되죠. 당 안에서 야합이라는 소리가 대부분 나올 수 있다. 나오고 당은 갈라지고 국민의힘하고는 어떻게 이제 야합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런 진풍경이 총선 앞두고 연출되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타격이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양론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하고 소위 이제 의사를 같이 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리스크를 촉발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되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병리평이 포기가 되고 상황에 의해서 준현동형으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위성정당 방지법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난번하고 똑같이요? 그렇죠. 위성정당 그냥 만드는 방법? 왜냐하면 일단 국민의힘이 반대할 거 아니에요. 협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준현동형으로 가면 우리는 그냥 위성정당 만들겠소라고 이미 선언했어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딜레마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현재 제도로 그냥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죠. 김 의원님은 돌아갈 것 같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물론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러 조건이 이제 맞아야 돌아갈 수 있긴 한데 누가 뭐래도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에 의해서 완벽하게 장악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거대 야당인 민주당. 민주당의 또 이제 누가 뭐래도 대권 후보 아니겠습니까? 잠재적인 이런 상황에서 한석이라도 많이 차지하고 특히 이제 뭐 병리평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 많은 저기 뭐야 당의 득표율만 있으면은 가능하거든요. 한석이라도 더 많이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차기 잠재적인 그 대권 후보로서는 욕심이 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결심만 하면은 저는 당내에 여러 잡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비례정당에 대한 그 부담감이 좀 있어요. 지금 뭐 송영길 추미애 조국이 만약에 비례정당 만들면 그거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위성장당에 대한 부담감.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이준석 신당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병리평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있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퀴즈 해설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웬만하면은 우리 뉴스게임은 좀 뒷순서로 밀어주세요. 끝나고 유튜브로 조금만 더 하고 남양주 가시게. 지금 남양주에서 어렵게 오셨는데 벌써 가시라고 하려니까 제가 죄송하네요. 또 4도 또 온도 낮은 데로 바로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